우리 엄마는 왕강한 성질이 있어 왕구한 성질이 있어 그래서 주변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가 한 번 마음 먹었다 하면 무조건 그대로 막 밀고 나가는 성질이 있어 한 번 결심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고 차라리 남자로 태어났으면 엄청 어떻게 보면 큰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본인은 그런 의지가 있거든 그리고 남 밑에서 일하는 거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성질이라 본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또 근데 내년에가 조금 이동수가 있어 올해 얘기를 하려고 들자 하니까 올해부터 그러면 본인 고민을 할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 자리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변동을 부리거나 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하여튼 올해는 사실은 올해 내년 이렇게 2년 동안이 다른 것보다는 엄마야는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될까 생각지도 않은 변수와 변수들이 좀 많이 닥칠 거야 문제 없이 순리대를 어떻게 보면 순푸내 돋단다고 돋단듯이 그냥 망망대를 편안하게 가려고 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올해 내년에는 자꾸 일이 생기는 거지 별스러운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남으로 인해서 생기든 아니면 내가 예고치 않고 예상치 않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래 그러고 약간 손재수가 있어 손재수는 금전에 손해를 보는 분이거든 손재수가 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이사나 이동이나 변동이나 이런 걸로 차라리 손재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업체를 옮겨진다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원래 이제 지금 저 하는 일은 부동산인데요 작년에 이제 부동산을 되게 오래 했다가 이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만뒀다가 그래도 또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다른 데 입주장을 갔다가 새로 하나 작년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입주장을 보고 갔는데 물론 이제 나쁘진 않았지만 그냥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먼 데로 움직이느니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건 여기저기 가서 할 수 있는데 움직이느니 그냥 동네에서 동네로 옮겼거든요 그냥 지금 그거를 3월 초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 바쁜 시기도 아니고 바쁠 일도 없지만 저는 제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가 좀 저렴한 데 있다가 그래도 조금 더 잃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부동산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좀 괜찮은가 그러니까 저는 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말로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고 안 되지 그치 그냥 이해하자 나랑 다르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아들을 넌 바빠야 넌 나쁘네 넌 게을러 터졌어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나랑 성향이 다르니까 네가 그게 막 행복하다면 난 엄마는 이제 조금 왜냐하면 제가 되게 일찍 이혼을 했기 때문에 걔한테 못해준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내가 이제 한 20년 동안 내가 반성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너무 잘했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건 어쨌든 그래도 얘는 그 때로니까 그냥 이제 그건 너 삶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그 생각으로 지금 이제 이런 거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안 해요 알지 진짜 어차피 세상은 나 혼자니까 이런 생각 맞아 아휴 그럴 수밖에 없어 엄마가 의지가 강해서 음 그리고 그게 궁금해서 실은 그냥 아들은 또 뭐 나쁜 짓 안 하고 건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서 하다 못해도 모르겠다 하나 체류하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직장 옷과 팔자면 내가 직장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니까 아휴 멋있어 그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아들 복이지 뭐야 그러니까 주변에 뭐 엄마는 정말 형편한데 아들 너무 잘한 애들 보면 복도 많다 너네 막 음 어쩔 수 없으니까 쟤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번 생은 이렇게 살다가 가자 음 박복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것도 어쨌든 엄마가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끌어온 거지 대단한 삶을 산 거야 저는 이제 옮겨서 어쨌든 지금은 조금 어쨌든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만약에 있는 자료도 솔직히 이제 또 한 1년 있다가 별바로 단백하고 옮길 수 밖에 없을 거야 차라리 본인 직업이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맞는 일이기는 해 이동은 좀 해야 되겠지 근데 손재가 난다는 건 어찌됐든 금전으로 조금 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와 움직이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어쨌든 이리저리 이동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 다리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셔 조금 올해는 올 내년이 약간은 좀 살이 껴 조금 칼날같이 좀 살이 좀 칼같은 시절처럼 좀 칼날이 들어서서 괜히 본인이 좀 또 수술을 받거나 괜히 본인이 쓰러지면 안 되는 일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아들은 그렇다 치고 본인 건강 생각하면서 본인 몸만 의지하면서 잘 가면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건강이 만약에 조금 나빠지고 안 좋아져서 거기에서 손재가 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좀 어디가 안 좋다 싶으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도 가고 본인을 좀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돌 보는 건 둘째 치고 그리고 또 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본인이 하는 일인데 본인이 더 전문가겠지 시장 조사를 한다 해도 본인이 더 시장에 빠삭하겠지 하지만 헤매가 봤을 때는 돈과 일에 관련해하고 본인은 일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자리를 간다 해도 누구 도움이 아니라 본인 혼자서 우뚝서 왔기 때문에 그거를 못할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본인 사고가 나거나 건강이 해치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조금 신경 쓰여 지금 그리고 아들 얘기를 했을 땐 사실 해줄 얘기가 크게 없어 그런데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도 본인 입으로 얘기했듯이 착해 착하고 그리고 게을러 사실 솔직히 본인이 아무리 얘를 다 잡아주려고 했었어도 엄마 성질이 급해 그러다 보니까 다 얘가 하기 전에 기다리질 못하고 엄마가 손수 해줬던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도 있어 그리고 얘 복이지 얘는 엄마를 자기 바닥에 딱 깔고 태어났잖아 평생을 엄마 밥을 먹는 거야 얘는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제일 가장 큰 귀인이 내 엄마야 그러니까 야는 엄마 없으면 못 살 같지 그러니까 엄마가 잘 버티고 잘 이겨내야 되니까 엄마 운이 최고야 엄마 운이 제일 좋아야 돼 그런데 올해나 내년이나 약간 그런 이동이니까 역마살이라 그래요 그게 조금 심하게 들었어 역마살 들을 때는 그것도 살이라 칼날같이 들어왔을 때는 괜히 내 살을 찢고 들어오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있네 없네 할지는 몰라도 어째 됐던 남자 만나는 거 좀 조심해야 돼 올해년은 그냥 남자는 관심이 없어진 장이 3년 됐어요 알지만 알지만 꼭 내가 안 좋으려고 하면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고 늘상하게 오는 사람들이 꼭 겉으로는 멀쩡하게 들어와고 뒤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있잖아 그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세자리를 가면 터고사도 지내고 어쨌든 세자리에서 운수도 받자고 하는데 본인이 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운 것 같지도 않아 헤매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나 좀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나 그냥 듣고 가셔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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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ad 네 judgment